뉴저지 주상원노동위원회는 최근 주정보가 시행하고 있는 일시장애와 유급가족병과 지원금 혜택의 한 주에 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을 993달러에서 1206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치게 되면 연수입 6만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 정도를 버는 중산층 근로자는 일시장애와 가족병원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될 때 1년 기준으로 1만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뉴저지주는 현재 일시장애와 가족병과 지원금을 근로자가 받는 정상급여의 최대 85%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법안을 상정한 조이 크라이언 의원은 팬데믹 시기에 자신 또는 가족의 병안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희발유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습니다.